오늘 에너지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수윤 씨! 여기서 내가 체력은 왕이다 하는 멤버 있어요? 아 진영? 체력은 자주 있습니다 아.. 얘 다 지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확실히 그 브레인과 다르게 체력, 힘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손을 드네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운동을 어필했던 승훈 씨가 왜 손을 안 들었어요? 제 주제를 알고 이제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셋! 걸어! 그렇지! 걸어! 그렇지! 아 승훈 씨! 승훈 씨! 아니 근데 승훈 씨만 빼고 모두 손을 들었거든요 승훈 씨가 생각하기에도 나 빼고 다른 멤버들 모두 힘이 좋다 체력이 좋다라고 느껴주세요 이 멤버는 진짜 아니다 이 멤버는 진짜 아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곤 씨? 지금 멤버 우리 승훈 씨가 피엑스 씨는 힘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저는 힘을 숨겨놓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24년째 숨겨놓고 있어요 아..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자 2차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간다! 자 간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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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 씨 수학적 계산으로 조금 더 높게 그렇지! 어 좋아! 실패! 실패! 라이블만! 으이의! 미구가 última Turks 주의 3 라인처럼 자 예성 서버 들어가죠? 와, 좋아요! 오, 드롭샷, 드롭샷 드롭샷 아주 났어요 자, 2대1로 이렇게 합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자, 3대2 아, 선생님 사무라이 같으셨어요, 사무라이 아, 건드렸어, 건드렸어!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안 땄어 우리 균형이 막 이랬는데 허걱을 갈랐어 아니, 허걱을 갈랐어, 허걱을 갈랐어 다시 보기야, 다시 보기! 쓱!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자, CIS에 가전심을 걸고! 자, 바로 가죠, 그렇죠 오! 잘해, 좋죠 잘해, 잘해! 출신!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 후배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너 두 팀 개 팀인 것 같아 아, 지금 한 30, 40점 나왔어야 되는데 역시! 진짜요? 그래서 45점만 하자 어렵네 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시간은 현재 17초 남았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50점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오오! 다른 멤버들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건드부 출신이다 아, 하나와! 아, 하나와! 에이! 좋아 좋아, 현승이 좋아 50점 넘었다 자, 1쿼터는 통과했어요 자, 1쿼터에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 돼 끝까지 공을 던져,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렇지! 62점 65점! 오오오! 오오오! 기다려요, 이제 2쿼터가 호흡을 가다듬고 자, 2쿼터 자, 2쿼터 시작됩니다 2쿼터에는 링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260점이 넘으면 여러분, LBB 마스크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초에 3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를 하지만 안 됩니다 좋아! 우와! 좋아! 자, 충분해, 충분해 자, 13점 였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CIX의 자존심을 살릴 현석! 그렇지! 좋아, 좋아! 오케이! 와우! 와, 너 첫 번째 칸이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